5, 4, 3, 2, 1, Let's go! Hey guys! Hi!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릭터버로가 그리고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대윤정 박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럽 워크샵을 하게 됐는데요. 자그마치 저희가 6개국을 봅니다. 먼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0월 27, 28일 빨리! 그리고 10월 30, 31일 우슬로 그 다음에 11월 3일, 4일 런던 11월 6일, 7일 상트 파테르스 브로드 그 다음 11월 10, 11일 보스타 그리고 11월 13일, 14일 켈린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럽 워크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 안무가가 같이 유럽에서 워크샵을 하는게 처음인데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여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저희랑 같이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와주세요. 너무 기대되고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 기대되고 저희가 유럽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많이들 와주시고 곧 만나요. 만나요. 안녕. 바이. 안녕. 바이. 안녕 Curtis Siege India 내 앞으로 봄의 스타 헤어리 널리한 건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바람에 나비처럼 날아 난 난 난 나 빌리라 바라봐 바라봐 들어라 월월 날아가 너에게도 나를 갈 수 있도록 하얀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본래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고아두는 마음을 주겠어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래